내가 눈에 새겨주지 내가 눈에 새겨주지 내가 눈에 새겨주지 대부분 분야에서 저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AI지만 응원은 조금 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감의 영역은 잘 쓰지 않았던 기능이라 일단 먼지를 털어내야 하거든요 내가 눈에 새겨주지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로 깨뜨렸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마이크 개체의 정보와는 상관되는 공격으로 인해 제압 소유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보를 실제로 외운다는 행위가 관리자님에게는 다소 어려운 작업인가 보군요 데이터를 갱신하죠 훌륭한 전시회였어 훗